한 술주정뱅이가 아침 일찍부터 와서 교회문을 흔들고 교회문을 두드립니다 사찰집사가 달려 나와서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이러다가 문 부서지겠다고 그런데 대체 왜 이른 아침부터 와서 이 난리를 치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나 하나님 양반 좀 불러주소 나 하나님 좀 만나야겠소 그러면서 또 막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러다간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이 사찰집사님이 몸으로 막 막으면서 얼떨결에 한 말이 우리 교회에 그런 분 없어요 그랬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십자가를 세워놓고 아무리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곳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한낱 건물일 뿐이지 그것은 결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영국 교회에서 사람들의 종교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설문 내용이 뭐였냐면 당신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이 요구하고 있는 바는 뭐예요? 어떤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뜻밖의 대답을 해서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럼 그 뜻밖의 대답이 뭐냐? 우리는 빨간 벽돌 교회를 원합니다 지금 동문서답이잖아요 원하는 답을 준 게 아니에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를 부른 건데 우리는 빨간 벽돌로 지은 교회를 원한다는 겁니다 교회 건물의 재료가 빨간 벽돌이면 어떻고 대리석이면 어떻고 또 콘크리트나 혹은 가진 재정이 부족하면 철골구조로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조립식으로 지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나마 단독 건물도 가릴 수 없는 그런 교회라면 상가교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교회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또 어떤 재료로 지어졌느냐 또 고백식으로 지어졌느냐 아니면 모던하게 지어졌느냐 사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뭐 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 교회의 역사가 몇 년이냐 교회의 재정이 얼마나 되냐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그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가 그 교회가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고 보금적인 교회인가 그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사회 속에서 그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의 영향력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지 그 교회에 대한 평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상남교회는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적상가옥에서 한 20여 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개척이 되어졌죠 그리고 70년의 역사 동안 그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교역자의 사례비를 줄 수가 없어서 사채를 써서 사례비를 줘야 할 만큼 가난하고 어렸던 그런 교회가 70년 동안 세 번의 교회를 건축을 하게 되었고 이제는 성장기를 넘어 부흥기를 넘어서 미래로 나아가는 그런 창원과 경남의 중심 교회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는 70년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70년 동안 우리가 교회를 섬겨온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70년 동안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우리는 지극히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고 우리 상남교회가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 대체 교회가 뭐냐 어떤 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이것을 말씀 안 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은 파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오늘날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은 하나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성전의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수치를 재고 다 계산을 해서 그것을 일일이 하나하나 다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와서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이 절망 중에 있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성전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그 교회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그곳에서 내가 예배를 드린다는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동요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스겔이 보았던 이 성전은 지상에서 단 한 번도 지어져 본 적이 없는 성전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루파벨과 함께 성전을 재건을 했죠 그래서 그 성전을 가리켜서 스루파벨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스루파벨 성전도 에스겔이 보았던 성전의 모습과는 차이가 납니다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훗날 리모델링을 해서 그보다 더 크고 웅장하게 세워진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는데 이 헤롯 성정도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되고 맙니다 그리고 다시는 여호와의 성전이 그 땅에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던 이 성전의 모습은 인간의 손으로 지어질 수 없는 성전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대체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요한 사도가 새하늘 새 땅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가 진술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성전이냐? 하나님 자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전이시고 어린 양 곧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 세상에 성전은 없습니다 오직 성전은 여와 하나님이 성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전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의 교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이 아름다운 건축물이 교회의 영광이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은 뭐냐? 교회의 주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교회가 해낼 수 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새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게 하셨는데 에스겔이 깜짝 놀랍니다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갑자기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곳이 점점점점 많이 불어나기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발목을 잠기우더니 나중에는 무릎까지, 나중에는 허리까지 그러더니 나중에는 물이 완전히 충만해졌을 때에는 마치 하나의 강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람이 건널 수 없을 만큼 큰 강이 되었고 사람이 헤엄을 쳐야 할 만큼 큰 강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이 물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이 스며 나오는 것을 본 후에 줄자를 든 자가 측량을 하는데 물을 건너게 하심에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까지 나중에는 물이 무릎까지, 나중에 허리까지 그리고는 완전히 충만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해지는 것은 성전의 문지방에서 스며 나온 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 이것이 점점점점 더 창의되어지고 온 세상을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완전히 채워졌을 때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상랑교회는 상랑교회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린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존재인 겁니다 우리 상랑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고 바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경남 지역에 살고 있죠 우리는 어떤 물을 먹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삼다수를 먹고 사시나요 우린 삼다수 먹지 않습니다 삼다수 먹으려면 돈 주고 사 먹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낙동강물을 먹으려고 먹고 살아요 낙동강물이 뭐 이렇게 깨끗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정화를 시켜야 됩니다 정화된 물이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언제든지 물을 받아서 먹고 물을 받아서 우리가 샤워를 하고 몸을 씻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까 그건 통로가 있기 때문이죠 수도관이 다 각 지역마다 전부 연결이 되어져 있어서 정화되어진 물이 그 수도관을 타고 우리 각 가정으로 다 전달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물이 만들어진다 할지라도 이 통로가 없으면 우리가 그걸 받아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아무리 복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복음을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하면 그냥 그것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저 2000년 전에 한 예수라고 하는 젊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음이 복음의 통로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감으로써 이것은 사건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진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믿습니까? 수도관을 통해서 물이 전달되어질 때 만약에 이 수도관이 너무 오래돼서 다 녹이 슬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시민들은 녹순물을 받아 먹어야 돼요 때로는 거기 불순물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꽉 막혀버렸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물이 역류가 나겠죠 하수관이 터져버리고 난리가 날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끊임없이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과연 우리는 복음을 실어나를 만큼 건강한 교회인가 깨끗한 교회인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교회를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수시로 우리를 점검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를 점검해서 복음을 실어나라는 일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교회의 영광인 거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 상남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창원 그리고 이 경남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직도 복음화율이 8%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남 분당이 45%예요 서울도 거의 비슷합니다 수도권 지역 대부분이 적어도 30% 이상의 복음화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낮은 동네가 창원과 경남 8%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들은 다 저기 저 수도권에다 다 모아놓고 지옥 갈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남쪽에다 경남 지역에다 다 이쪽에다만 모아놨냐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편협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 겁니까 창원과 경남 지역에 있는 교회가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죠 여기는 우리 상남교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까지 포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각자 가정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세상의 것들을 얻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한 주간을 살다가 오십니까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건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목적은 뭐냐 한 주간 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남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깨닫고 한 주간을 사명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모여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주일날 회개도 해야 되겠죠 그런 회개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에 작정한 자들이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영적 싸움을 싸우며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인 것이죠 70년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70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상남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율이 8%가 아니라 지금쯤 15%, 20%, 최고도 20% 이상 이 지역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70년 역사를 자랑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이 지역의 복음화율을 더 높여야 된다고 하는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갈 때에 복음 중심의 교회, 복음 전하는 교회, 본질적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상남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광은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어지는 것이죠 성전에서 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까지 나중에 무릎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강이 되어 능이 건너지 못할 그런 큰 바다가 되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오늘 줘봐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내가 곧 교회입니다 자 우리 손을 한번 이렇게 해보십시오 한번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내가 내가 교회입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도 당신도 교회입니다 우리가 상남교회입니다 여러분 내가 상남교회고 우리가 상남교회인 거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남교회가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볼까요? 자 지금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발목까지 찼습니다 발목까지 찼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발목이 있는 데서 물이 찰랑찰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믿음생활을 시작하는데 아직 믿음의 올인아이입니다 하루에도 열등분도 마음이 왔다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미숙한 거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무릎까지 찼어요 물이 물이 무릎까지 찼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는 성령이 거기까지 그만큼 채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니죠 이런 상태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야 구분이 안 돼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저 무리만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더 차가지고 허리까지 찼어요 허리까지 찼다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배우고 묵상도 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자기 생각이 더 앞서고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꺾으려고 하면 살아가고 자기 주장이 자꾸 강합니다 그래서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또 하나님 몸 된 교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함을 끼치기도 해요 그런데 물이 완전히 충만한 상태는 뭐냐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내가 나를 다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성령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상태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주장이 판을 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교회 하나님의 생각만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교회의 부흥은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인 것이고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상랑귀 70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시고 부흥게 하신 것은 그건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에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고 성령 충만함이 임할 때 그것에 모여든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은 내가 아닌 또 다른 나의 모습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비겁했던 사람들이 용감한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해서 늘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임하고 난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렇게 단순무식했던 베드로가 얼마나 지혜롭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합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 말하는지 모릅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지루어지죠 무서워서 문거르지 않고 숨어있었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와서 보금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이 땅의 교회가 영광을 잃어버렸다 과거에는 이 나라의 가장 중심적인 지성인들 그리고 이 나라를 개혁해나가고 이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주체가 되어졌던 것이 여러분 교회였어요 교회였습니다 과거의 구한말 시대에 또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을 때 이 나라는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었어요 열심히 밭에 나가서 논에 가서 열심히 농사를 전하고 곡식을 쌓아놔도요 그거 우리가 먹을 수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 가져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비전이 없으니까 미래가 없으니까 발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자들이 늘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사랑방이 모여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도박이나 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이 땅에 보금이 들어오니까 성교사들을 통해서 보금이 들어왔잖아요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로 와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3.1운동도 기독교인들이 주도했던 것 아닙니까 보금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는 성령 충만을 회복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교회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영광은 죄로 죽은 모든 것을 살려냅니다 죄로 죽어 있던 모든 것들을 살려냅니다 주의 사자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번에는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말로써 앞으로 이후에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얼마나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지 마치 한 편의 그림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성전에서 수면화와 이런 이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이것이 죽음의 바다까지 이르게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나온 물이 이 죽음의 바다에 유입되는 그 순간서부터 죽어있던 모든 생명체들이 다 살아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바다인데 그곳에서 생명 있는 것들이 살아나서 물고기들이 차고 넘치게 되고 어부들이 그곳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몰려들기 시작하고 그들의 얼굴에 환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행하여 흘러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음의 바다는 사의 바다를 말하는 것인데 사의 바다는 염두가 너무 높아요 그래서 그 속에서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생명체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바다인데 그건 죽어있는 바다인 거죠 마치 오늘 이 세상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화려하고 너무나도 웅장하고 요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 창업만 해도 멋진데 여러분 서울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이제는 대한민국 서울은요 전 세계에서 중심되는 도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15년 전에 서울에서 살다가 여기 내려와서 15년 만에 가보면 서울은 완전히 천지개벽을 해놨어요 세계 어느 도시를 가봐도 서울 같은 도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화려해졌습니다 최첨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이 어떻습니까?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마치 마름뼈들이 되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보금 없이 예수 생명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겉보기에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요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영혼은 마를 대로 말라서 툭 치면 훅 불어버리면 날아갈 것 같은 마름뼈들이 되어 있어요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은 뭐냐? 보금밖에 없다는 것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교회밖에 없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말세지 말에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요즘 세상으로부터 교회들이 지탄도 많이 받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어제 토요일 저희 교회에서 경남 어린이 대회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가 늘 텅 비어 있었잖아요 뭐 주중에도 와보면 교회가 그냥 쏠렁합니다 예전에는 교인들이 그냥 열심히 모여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성기구 봉사하느라고 다들 늘 교회가 푹쩍푹쩍푹쩍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에 교회가 막 푹쩍푹쩍푹쩍한 거예요 우리 경남도의 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어린이들이 우리 교회에 모였어요 본당을 그냥 어린이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야 이거 어른들 많은 거하고 애들 많은 거 또 다르더만요 야 우리 한국교회 희망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상남교회 북한 비전트립을 우리 중국으로 가지 않고 우리 국내 비전트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강원도 지역에 철원 지역을 갔었는데 이 철원을 갔다가 이제 우리가 통일전망대까지 다녀왔습니다 첫날 우리들이 갔던 곳이 철원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이 교회가 이 철원 지역에서 제일 컸던 교회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지금은 전쟁 이후에 완전히 다 폐허가 돼 버려가지고 그냥 터만 남아있고 거기에 부서진 벽들만 조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대로 보존을 해놨어요 그때를 기억해야 된다 전쟁의 이 참상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그걸 이제 어떤 전쟁 교육을 위한 기념관처럼 그렇게 그대로 보존을 해놨는데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저 북녘당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다 무너졌습니까 이제는 교회 터조차도 없잖아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같이 갔던 비전트립 우리 송도들이 다 같이 터에다가 손을 얹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 남아있는 벽에다가 손을 내고 다 같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속히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이것뿐만 아니라 저 북녘당에 이 교회처럼 무너져버린 이 수많은 교회의 터들 위에다가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희 집사람이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시간 나중에 물었어요 왜 그렇게 통곡을 하고 울었냐 벽이 다 대고 딱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예전에 그 옛날이니까 다들 조그리 입고 갓 쓰고 또 중결모자 쓰고 아이들도 그냥 옷이나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막 웃으면서 애들이 막 거기서 뛰놀고 성도들이 막 다들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던 그 교회가 막 흥황했던 그때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터는 완전히 황무지잖아요 그때를 생각하면서 막 하나님이 이 복받이 오르는 울음과 눈물과 통곡을 하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때 그거를 잘 이해를 못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3년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가 텅텅 비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 없이 설교를 한번 해보세요 성도들도 없는 가운데서 설교를 하고 교회 와도 교회가 썰렁하게 성도들도 없고 그때 제가 그 심정을 이해가 되더라고요 얼마나 성도들이 그리운지 뭐 성도들 가운데도 때로는 속 속이는 성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속 속이는 성도도 그리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운 거예요 있을 때는 몰랐어요 있을 때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니까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이런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팬데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모이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믿는 자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멋들어지게 웅장한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데 교인들은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주일날 모이는 예배 인원이 몇 십 명밖에 되지 않아요 몇 천명이 모일 수 있는 교회 몇 십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참담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운명에 처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유럽이 그랬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은 전체를 밟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70주년에 우리 상남교회가 지금보다 더 젊은 교회가 되고 지금보다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지금보다도 이 지역 속에서 더 큰 역할을 감당하고 세계 보그마를 위해 지역 보그마를 위해 민족 보그마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 그냥 하나님 70년 동안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부흥케 하신 거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진단하고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켜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상남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보금의 통로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금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우리 상남교회는 교회는 교회대로 또 우리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수하고 쓰임 밖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생명을 살리는 교회 무거운 짐진자들이 이 교회에 오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에는 가벼운 발걸음이 되고 하나님이시는 쉼과 평안을 얻고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온 자들이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돌아갈 때는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고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던 이들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건강하고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도 조이는 영.: 주인공원